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 얘기는 조금 실용적인 사례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 수업이 완성되고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한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초,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는데 누구나 기초, 기본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초, 기본만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하지 않죠. 왜냐하면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은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배운 html, 그리고 또 css 이런 각각의 기술들은 그 웹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들만을 여러분이 배워도 여러가지 쓰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에요. 자, 우리가 만든 이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ss 파일을 열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수정해서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웹페이지를 만든 생산자만이 웹페이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 소비자에게도 사실 권리가 있죠. 소비자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모습으로 이 정보를 열람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고 그런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ss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css를 활용해서 이런 웹사이트를 생산자가 아니라 컨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크롬 익스텐션 타일봇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이런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스타일봇이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을 크롬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여기 css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저 아이콘이 스타일봇을 실행하는 아이콘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화면을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스타일봇을 클릭해서 오픈 스타일봇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작업을 하고 싶은 곳을 일단 선택을 해야지 디자인을 바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살표가 선택되어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녹색으로 상자가 막 생겨요. 여기 있는 저 녹색 상자는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HTML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의 경계를 나타내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서 여기 있는 제목 부분이 너무 장황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하면 여기에 htm의 bodyheader라고 나옵니다. 저거는 css의 selector예요. 즉, 여기 있는 내용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header라는 뜻인데 그 header는 body 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htm의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css의 선택자입니다. 복합 선택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싶은 대상을 찾았다면 이 대상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visibility hide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header 태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는 여기 있는 여러가지 css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높은 자유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edit css라는 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selector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a 태그의 크기를 키우겠다. 예를 들면 font size를 30px로 하겠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페이지의 디자인이 바뀌죠. 그렇게 한 다음에 save. 별로 예쁘진 않네요. 자, 그리고 stylebot을 끄고 다음에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 방문하면 어때요? 지금 제가 reload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stylebot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이 개입해서 여러분이 수정한 css의 수정사항을 적용해서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화면이 표시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너무 심한 광고가 있으면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쉽게 그 광고를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있다면 그 컨텐츠만 나오게 또는 그 컨텐츠만 강조되게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stylebot과 같은 그 도구를 활용하고 또 css의 문법을 알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큰 작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방문해서 소비하는 컨텐츠를 자신의 어떤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stylebot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stylebot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 진도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방금 배운 것을 소홀히 여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앞에 배운 것일수록 쉬우면서 중요한 것이고 또 앞에 배운 것일수록 우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stylebot과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주도적인 생산자가 되는 것도 우리 수업에 중요한 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